금리 높은 특판 정보 63탄입니다. 반갑습니다. 월재현TV입니다. 새롭게 출시된 고금리 예금 적금 특판 3종을 알아볼까요? 간단한 안내 후에 속도감 있게 바로 시작합니다. 11월에 기준금리가 인상되었지만 특판금리의 인상속도가 더딥니다. 특판금리는 언제 어디까지 오를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조만간 2023년 금리 전망과 특판 가입 전략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로 김포 한강신협 적금 특판입니다. 유니온 정기적금이며 가입기간은 15개월입니다. 월납입금액 제한은 없으며 금리는 최고 연 7%입니다.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판매기간은 12월 5일부터 한도 소진 시까지입니다. 김포 한강신협은 경기 김포시에 있으며 온뱅크를 통한 비대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사전에 김포 한강신협 입출금 통장을 만들어둬야 하며 경영 안정성도 확인한 후에 가입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김포 한강신협의 경영 안정성을 알아볼까요? 순자본 비율은 4.73%로 보통 수준입니다. 단순자 기자본 비율은 6.82%로 평균보다 높습니다. 순고정 이하 여신비율은 0.09%로 매우 양호합니다. 연체대출금 비율은 0.12%로 양호합니다. 유동성 비율은 42.95%로 평균보다 낮습니다. 자본적정성과 유동성은 보통 수준이며 자산건전성은 양호하다고 판단됩니다. 경영실태평가 등급은 2등급으로 보통 수준입니다. 김포 한강신협 적금 특판의 오픈시간은 12월 5일 공공시입니다. 특별한 조건 없이 연 7% 금리를 제공합니다. 선납이 연이 가능합니다. 판매한도는 100억으로 빠른 마감이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서울금남세마을금고 예금특판입니다. 정기예탁금이며 가입기간은 6개월입니다. 예치금액 제한은 없으며 금리는 최고 7%입니다. 판매기간은 12월 5일부터 한도소진시까지입니다. 서울금남세마을금고는 서울성동구에 있으며 창구 방문을 통한 대면 가입만 가능합니다. 신분증과 현금을 준비해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조합원 가입 시 세금우대 혜택이 제공되며 경영안정성도 확인한 후에 가입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서울금남세마을금고의 경영안정성을 알아볼까요? 위험가중 자산대비 자기자본 비율은 15.32%로 양호합니다. 단순 자기자본 비율은 9.21%로 평균보다 높습니다. 순고정 이하 여신비율은 2.82%로 양호합니다. 연체대출금 비율은 4.69%로 보통 수준입니다. 유동성 비율은 146.27%로 매우 양호합니다. 자본적정성과 자산건전성과 유동성이 양호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경영실태평가 등급은 1등급으로 우량합니다. 서울금남세마을금고는 지점이 없으며 본점 한 곳만 있습니다. 본점 주소 및 연락처는 영상에 명기해두었습니다. 가입하실 분들은 서둘러서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서울가락세마을금고의 예금특판입니다. 정기예탁금이며 가입기간은 12개월입니다. 예치금액 제한은 없으며 금리는 최고 8%입니다. 판매기간은 12월 5일부터 한도소진시까지입니다. 서울가락세마을금고는 서울송파구에 있으며 창구 방문을 통한 대면 가입만 가능합니다. 신분증과 현금을 준비해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출자금 통장을 개설하고 조화본 가입을 해야 합니다. 경영 안정성도 확인한 후에 가입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서울가락세마을금고의 경영 안정성을 알아볼까요? 위험가중 자산대비 자기자본 비율은 7.88%로 보통 수준입니다. 단순 자기자본 비율은 4.11%로 평균보다 낮습니다. 순고정 이하 여신비율은 2.14%로 양호합니다. 연체대출금 비율은 3.30%로 보통 수준입니다. 유동성 비율은 73.69%로 평균보다 높습니다. 자본적정성과 자산건전성과 유동성은 보통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경영실태평가 등급은 2등급입니다. 서울가락세마을금고는 지점이 없으며 본점 한 곳만 있습니다. 본점 주소 및 연락처는 영상에 명기해두었습니다. 조화본 가입이 필수조건입니다. 방문하기 전에 출자금 금액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더 괜찮은 특판예적금이 나오면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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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